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짜자잔 여러분 우리 3월 23일이 곧 얼마 남지 않았죠. 3월 새학기 준비도 여러분 하느라 바쁘실 텐데 우리가 3월달, 6월달, 9월달, 11월달 이제 경기도도 연 4회로 해가지고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기도는 6월달하고 11월달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 이제 일상으로 정말 회복이 되었다. 코로나는 이제 신경 끄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모의고사도 내신도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입시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와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3월 학평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좀 어려워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둘러서 찍으러 왔습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달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선배들은 작년에 어떤 것들을 어려워했는지 제가 학년별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일단은 작년에 22년도 3월달에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해서요 오답률 베스트를 한번 골라봤어요. 여러분 오답률 베스트를 딱 보면 일단 오답률이 79% 맞춘 학생이 21%라는 거죠. 무섭죠 여러분? 34번입니다. 지금은 34번이 뭐야? 뭐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34번 딱 보자마자 아 빈칸 추론 유행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39번입니다. 문장 넣기예요. 그 다음에 30번 밑줄 어휘 그리고 31번 32번도 빈칸입니다. 자 그리고 2학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유행이 뭐냐면 42번 이거는 여러분 사실 조금 의외인데요. 42번은 사실 21년도 20년도부터 점점점점 많이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뒤쪽에 있으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충 보고 답을 찾아서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42번의 오답률이 무려 82% 그리고 37번 우리가 이제 37번하고 36번은 순서 문제거든요. 그리고 30번의 밑줄 어휘 31번의 빈칸 문제 그리고 39번의 문장 넣기 빈칸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 그 다음에 밑줄 어휘 문제 그 다음에 장문 독해에서 제목 찾기 이런 게 이제 2학년들이 어려워했던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답률 베스트인데 60%까지 될 정도로 5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많이 어렵게 체감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47% 다시 말해서 1학년 때는 시험이 생각보다 좀 쉽게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3학년은 어떨까요? 자 3학년은요. 1번의 오답률이 29번 이게 어법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1학년, 2학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오답에 대한 빵꾸가 3학년 되면 나오게 돼요. 무려 67% 틀렸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내신을 공부할 때는 어법을 하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법이 한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까짓 거 이거 버려도 97점 받으면 난 1등급이야.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보통은 찍습니다. 찍는 것도 딱 보시면 굉장히 이제 2번, 3번, 4번 골고루 찍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31번 빈칸 추론, 32번 빈칸 추론, 34번 빈칸 추론, 36번 순서입니다. 빈, 순, 삽 이게 우리가 일종의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에요. 수능에서는. 자 작년 수능에서는 어땠을까? 34번 빈칸 추론 어려워하는 거 그대로 반영이 됐죠. 그리고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어법 문제. 이제는 어법을 조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에 비해서 빈칸이 더 어렵게 느껴졌거나 그 다음에 31번, 34번 다 빈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빈칸을 잡아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1등급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영역들은 다 맞춰야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1학년, 2학년을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유형.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어려워지는 유형이에요. 일단은 확실하게 빈칸 추론입니다. 31번과 32번 같은 경우는 2점 문항이에요. 그리고 33, 34는 3점이라서 이게 1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순서 같은 경우는 36번이 2점, 37번이 3점이라서 5점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 넣기도 마찬가지예요. 5점짜리예요. 여기다가 하나 적어드릴게요. 문삼, 이것도 5점.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20점이에요. 그러면 100에서 20을 빼면 80점이죠. 2등급입니다. 이거 다 틀리면 2등급. 여기에서 만약에 듣기에서 작년 수능의 9번 같은 경우가 되게 빨리 나왔거든요. 1.3배 빠른 배속이었는데 9번 틀리거나 29번의 업법을 틀리게 되면 3등급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3등급부터는 정시전형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요. 대학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빨리 채워줘야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고 반은 맞춰야지. 고3 기준. 그 다음 고2 기준은 다 맞추도록 L을 써봐야겠다. 그리고 고1은 당연히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푸는 유형들에서 시간을 절약해주면 좋겠죠. 뭐 어떤 게 있냐. 18번부터 이제 나오는 목적. 그 다음 신경변화, 주장, 주제, 함의출원, 제목, 요지, 실용문, 의일치, 불일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보통 듣기 하면서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유형은 업법입니다. 내신할 때는 안 틀리는데 고2, 고3으로 갈수록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영어는 또 절평이고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해왔던 것을 가지고 고3에 실력을 얹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답률에 굉장히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놓게 되는 것들 위주로 빨리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처음부터 잘 푸는 유형은 시간을 줄이는 속도 그리고 끝까지 괴롭히는 유형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유형은 꾸준히 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절대평가가 맞지만 여러분의 실력이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영어 1등급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완성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주제 요지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뭘 물어보냐면 주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요지는 그것을 요약한 거거든요. 글을 읽고 나서 누가 뭐했지?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 요지가 흔들리게 되면 연쇄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얘부터 꽉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글을 읽으면서 이제 일관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밑줄 어휘 30번 문제, 무관한 문장 35번 문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정보가 일관되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내용을 언제든지 추측이 가능해요. 그게 바로 빈칸 추론인데 아까도 보셨죠. 왜 78%의 오답을 가지고 있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빈칸 추론 풀다 보면 구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구문들 빨리빨리 대처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있죠. not a unless b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봤을 때 아 b가 중요하구나 라고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b 하지 않는 이상 a 못한다. 그러니까 아 b가 중요하네 이렇게 나오는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아 부정어가 나오면 중요한 정보는 뒤에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문 학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오답을 소구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추론의 근거가 단련이 있습니다. 추론의 근거니까 언급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틀린 정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보기 위해서 삭제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빈칸을 잡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들 간에 얘가 먼저 나와야 돼. 얘가 나중에 나와야 돼. 얘는 앞에 내용을 이렇게 받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게 순서와 문장 삽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연결사와 대명사, 지시어, 비교급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긴 글을 읽고 핵심을 찾는 요약과 장문독회가 나옵니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도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한 달 조금 남았잖아요.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5주 정도의 기간 동안 수업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업법 문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1, 2때 시간 있을 때 안 해놓으면 고3때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혀서 다시는 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되게 신중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유형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접근하고 오답서고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독해에 있어서는 유형별 전략. 이게 1순위고요. 그리고 업법 같은 경우는 내가 부족한 업법을 단원별로 골라서 수강하시는 것도 권장드려요. 그러면 아마 업법 같은 경우는 내신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나는 수업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주제 요지에서 틀리는 경우는 글을 다 이해했어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헷갈려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핵심인지 아니면 사이드로 나온 세부적인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방송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제 요지 제목에 전현무, 유재석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일부잖아요. 일부는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주제 요지 제목에서 탈락시켜야 돼요. 일치 불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은 소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왜 이거는 오답인지 여러분만의 이유를 적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판단 능력이 생겨서 문제를 풀 때 잘 적용이 될 거예요. 업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밑줄형 업법과 선택형 업법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이제 쓸까 안 쓸까 그럼 딱 알잖아요. 아, 수일치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밑줄이 딱 쳐져 있으니까 수일치인지 병렬구조인지 동사냐 준동사냐 따지는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따라서 밑줄을 보는 순간 주어동사를 표시하시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까를 발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발상이 되면 그 핵심 내용을 적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수일치면 주어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잖아요. 그런데 문장 앞에 막 이렇게 나왔어요. Among the tre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무들 사이에 이건 주어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도치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즈가 딱 적혀있지만 얘가 주어동사니까 수일치 맞네. 이렇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할 때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거예요. 그죠? 적용이 안 되거나 발상이 안 되는 부분이 나의 약점입니다. 이게 내가 빵꾸가 난 거예요. 약점을 채워주셔야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약점은 따로 모아두고 해당 개념만 골라서 수업으로 커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 약점은 수업으로 커버하는 게 가장 시간이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빈칸은 유형을 딱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물론 이게 세 가지가 다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는 구문이 부족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 구문을 빨리 보셔야 돼요. 근데 구문이 방대해요. 그래서 어떤 구문부터 보시면 되냐 일단은 강조구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어가 있는 구문 그 다음에 가정법 그 다음에 비교구문 딱 이 네 가지가 가장 빈칸에서 많이 쓰이는 어려운 파트예요. 이걸 먼저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단어를 내가 모르는 것인가 저는 단어책 많이 열심히 외웠는데요. 여러분 단어책을 공부가 단어 공부가 아니에요. 단어책은 단어의 뜻을 흡수하는 것일 뿐이고 독해에서 막상 해석이 안 되면 끝이 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부가 나왔어요. 어 나 주단 줄 아는데 그냥 마침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아 이거는 자동사로 휘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몰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단어책 옆에 그 단어가 내가 생각한 단어와 다르게 나왔다. 체크하셔서 적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는 항상 독해지문과 연관해서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독해지문을 모의고사를 고1 고2 또는 고3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그 독해지문에 나왔던 단어들을 지문에 있는 내용과 연관시켜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기억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전을 통해서 아 그 단어가 형태가 변하면 어떨까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어형 변화 나오잖아요. 형용사 형태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부사 형태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뭐 3단 변화는 동사라면 어떻게 되는가 고정도 한 번 더 체크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문도 알겠고 단어도 알겠는데 결국 틀렸단 말이죠. 두 개 중에 헷갈려서 그럼 뭐 때문에 내가 헷갈렸는가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붙어져서 틀렸는지 아니면 다 나왔는데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답을 해서 틀렸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일 심각한 게 주관적으로 답 고른 거예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자꾸 답을 찾게 되면 다 읽어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보 왜곡이 일어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맵핑 훈련을 열심히 하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는 훈련을 통해서 이걸 삭제시켜주셔야 돼요. 주관이 개입되는 걸 그래서 맵핑을 강추드려요. 맵핑하실 때는 소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 줄로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인 주제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딱 3단으로 저는 what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resort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wh 그 다음에 are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서하고 문장 삽입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처음에는 여러분 읽으려고 이해를 하셔도 좋지만 제 생각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가지게 되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계속 푸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기출문제 있죠. 고1,2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냥 정답을 표시해 보세요. 정답을 체크 그냥 하세요. 읽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역으로 이용해 보세요. 아니 왜 이게 정답이지? 이거를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빨리 이해하실걸요. 왜 선생님들이 연결사랑, 대명사랑, 지시어를 강조하는지 그래서 이건 역으로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단이 완결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서술될까? 보통 소재를 얘기하죠. 근데 이 소재가 어려우면 뭐 할까요? 예를 들겠죠. 그 다음에 역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예시로 부연을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것이 이걸로 확대될 수 있다. 라고 마무리를 짓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예시가 나왔네. 그럼 앞에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겠다. 역접이 나왔네. 그럼 앞에 나온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다. 결론이 나온다. 그럼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술된 방식을 적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양문과 장문독해 이거는 시간을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 요양문은 A, B의 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세요. 인과, 대조, 나열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기의 단어를 보게 되면 확실하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시는데 시간을 빨리 줄이고 싶으면 첫 줄에 읽으시면 소재가 나와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결론이 나와요. 왜요? 아까 정보 전개 방식이 마지막엔 결론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에 들어갈 단어를 빨리 고르시면 빠르게는 6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독해는 제목과 밑줄 어휘가 나오는데요. 제목은 문단을 일단 나누세요. 글을 읽는데 한 단어가 한 칸 띄우고 나온다. 그게 한 문단이거든요. 문단을 보시고 소재가 뭔지 이 소재에 대한 방향이 어떤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지 문제만 얘기하고 끝나는지 그리고 나서 제목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42번이 아까 전에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찾은 주제문을 바탕으로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찾으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장문독해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칭추론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인데 A는 먼저 맨 처음에 나온다라고 순서를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A를 정독을 하면 중심인물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B, C, D의 앞줄을 읽으면 장소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해당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순서를 배치하고 그 순서를 바탕으로 뭘 찾으면 되냐 지칭추론을 찾아주시면 내용일치 불일치는 그냥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 지금 제가 썸머리 해드린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장담컨대 1등급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됐죠? 선생님, 그러면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무슨 책 사야 될까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안에 모든 컨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로그인 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있죠? 여기 색깔이 입시 정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고3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캡쳐를 했지만 고1, 2 다 있습니다. 3모, 6모, 9모, 11호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클릭하시면 여기 나와요. 시험지 다운로드하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지를 가지고 푸세요. 푸시고 나서 채점 결과 확인하시면 자동으로 매겨드려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아, 나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또는 이해했는데 선생님은 저런 방식으로도 보시는구나. 다양한 선생님들의 설명을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관점이나 이런 것들 면에 있어서 내가 봤던 시야보다 좀 더 넓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다른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3월달 거를 20년도, 21년도, 22년도 풀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본인의 학년보다 한 학년 높은 것도 한번 저렇게 해결해 보세요. 아마 장담컨인데 여러분 성적 잘 나올 거예요. 3월 23일이니까 바로 당장 시작하시면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난 해결되지 않아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한테 질문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퀘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모 잘 보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 드릴게요. See you later!